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냐면 비즈니스 캔버스 배웠어요 비즈니스 모델을 그리는 7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7캔버스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중심에 밸류 프로포지션을 두고 왼쪽에 투입하는 것 그리고 오른쪽에 고객 관점에서 무엇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사스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봤을 때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되는가 봤죠 그러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비즈니스를 잘 알아요 우리가 고객으로서 잘할 수도 있고 그 회사가 비즈니스 이렇게 한다 이런거 잘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회사를 잘 관찰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캔버스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뭐 우리 우버 가지고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기업을 딱 보면 어 이것들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파트너도 잘 구성되어 있고 그죠 밸류 프로포지션은 너무 좋죠 당연히 주는 가치들은 너무 좋고요 하는 활동들도 매우 이제 액티비티 들이 좋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입하는 리소스들도 당연히 그리고 성공한 회사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각각 투입해 갖고 필요한 리소스들을 사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를 m&a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건 그랬냐고요 그랬을 순 없잖아요 어떤 회사가 뭐 몇조원에 여러분도 우버의 주식 평가액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아마 교통 쪽 업체 중에서는 아마 제일 클 겁니다 당연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런데 우버가 그런 인프라를 정말 가졌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 받고 있잖아요 그 비즈니스 모델 또 성장성 같은 것을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비즈니스 캔바스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는 거에요 그죠 그리고 그 비즈니스 캔바스가 또 딱 뭐하고 맞춰져야 되냐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가 있다면 돈이 있어요 돈 그죠 리소스가 있어요 달러도 돈도 있을 것이고 인력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거기에 제일 맞춰서 제일 알맞은 것부터 시작하다가 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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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갔겠지요 그렇겠죠 그리고 키워가는 도중에 예를 들면 누가 큰 전주가 와서 돈을 크게 투자를 할 테니까 더 해봐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리소스를 투입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그러면 도대체 이 캔바스를 훌륭하게 만드는 일 이 캔바스를 훌륭하게 만드는 일은 결국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회사의 비즈니스를 굉장히 훌륭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에요 그럼 그 활동은 뭐냐는 거에요 그 활동은 당연히 회사의 전략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배우면서 비즈니스 캔바스를 배웠어요 비즈니스 캔바스는 너무 중요한 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뭐 창업 경기인데 이런데 나갔다 그럼 이 비즈니스 캔바스를 어떻게 그리냐 이거 가지고 그냥 결국은 평가를 받는 거에요 그 다음에 회사를 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번 봅시다 첫번째가 제가 지금 이거를 구글에서 어떻게 찾았냐면 스트리티지 bsc example 하고 찾았더니 이 그림이 나왔어요 이 그림이 나왔어요 오케이 첫 번째 멋진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는 뭐냐면 멋진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멋진 목표는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비전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무슨 모바일 기업인 것 같아요 이 회사의 비전이 뭔가 봤더니 비전이 뭔가 봤더니 transforming society through the provision of ultra high speed mobile information service에요 그러니까 초고속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초고속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뭘 만든다고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초고속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다르게 바꿔보고 싶다는 거야 음 그래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무슨 회사에요 근본적으로 네 아 모바일 인포메이션 서비스를 하는 업체예요 미션을 봤더니 더 넘버 원 그러니까 1등 이라는 거 1등 프로바이더 오브 울트라 하이 스피드 모바일 네트워크 초고속 모바일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아하 여기 이제 네트워크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무슨 컨텐츠 유튜브나 뭐 이런 동영상 컨텐츠나 IPTV 같은 것도 같이 제공하나 보구나 그런 회사인데 미션은 어떻게 했냐면 영국에서 영국에서 1등 하는 업체를 만들겠다라는 게 미션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미션인 걸로 봐서는 이게 미션인 걸로 봐서는 현재 한 3등 쯤 하나 보죠 뭐 하여튼 뭐 1등은 안 하겠지 지금 1등 하고 있는데 미션을 1등 영국에서 지금 현재 1등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1등 하는 기업이 되겠어요 되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1등은 현재 아닌데 1등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비전하고 미션은 약간 이런 의미네요 비전은 약간 멀리 장기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모습 사회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쓸 때 비전이라고 쓰고 미션은 그러고보다는 조금 더 목표지향적인 어떤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1등을 하겠어 뭐 예를 들면 대학 같으면 대학의 미션 하면 뭐 그 대학의 미션 그런데 예를 들면 세계 50위권 대학으로 2030년까지 도약하겠습니다 그게 그 대학의 미션이다 아하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목표 이런 것을 정한 것을 미션이라고 하고 그것보다는 좀 더 두루뭉실한 개념적인 의미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겠다 하는 것들이 비전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이게 비전이지 미션인지 정확히 구분하실 수 없는데 하여간 어떤 회사의 비전이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고속버스 가격으로 비행기를 태워드리겠습니다 무슨 회사의 미션 같아요 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첫 번째 처음 초기에 미션이었어요 뭐냐면 딱 드는 순간 아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딱 들어오잖아요 아 이게 저가 항공사구나 그러니까 고속버스 타는 비용으로 비행기를 태워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목표들이 저가에 집중되어 있겠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게 여기 비전과 미션에 잘 보세요 항공사의 비전과 미션이 있는데 우리는 세계 탑3 항공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썼다고 생각해 봐요 이 회사처럼 마치 이 회사처럼 그렇죠 우리는 영국 내 1위 되는 모바일 네트워크 제공자가 되겠습니다 프로바이더하고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밑에 이게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설명드리는데 전략을 짜는 건데 전략이 되게 이상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하면 1등만 하면 되는 거야 도대체 뭐가 1등인데 가입자 수가 제일 많으면 1등이야 아니면 돈을 제일 많이 벌어라 1등이야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그 회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야지만 밑에 전략 짜기가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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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전이나 미션은 물론 당연히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아랫부분이 전략이에요 전략도 마찬가지지만 전략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전과 미션은 이 비전과 미션을 공유해야 되는 조직 전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 비전과 미션을 공유할 조직의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과 미션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 회사 회장님이 정하는 거겠죠 노프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회장님이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회장님의 비전과 미션을 조직원들이 회사 전체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해야 돼요 어 저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사장이 자기 혼자 나는 이런 비전과 미션의 회사를 하나 만들 거야 그리고 혼자 만들었어 그리고 처음에 직원 2명 뽑아서 3명인 회사 됐다가 다음에 10명 뽑아서 13명 됐고 그 다음에 1000명 뽑아서 이렇게 커왔어 근데 그 미션은 바뀐 적이 없어 근데 그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이 아 회사님 회장님의 사장님의 비전과 미션이 너무 마음에 든다 나는 난 저 저기에 몸 바쳐서 일하겠다 그런 것에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될 건데 저는 가끔 이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컨설팅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개인 개인 조직이 아니라 개인의 이 스트레티지 BSC를 그려보라고 해요 스트레티지 맵을 그려보라고 해요 여러분들 숙제로 나갈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너무 재밌는 분인데 그분이 BSC 자기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서 아 저는 제 개인의 BSC를 그리지 않고 우리 가족의 BSC를 그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좋잖아?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발표해 보세요. 발표했는데 딱 뭐라고 하냐면 가장의 권위가 확실히 서 있는 가정 구축 이게 비전이에요 미션 미션은 뭐냐면 3대 가사노동으로부터 가장을 완벽하게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부터 하는 게 뭐냐면 애들하고 와이프를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강력하게 해서 자기가 완전히 황제로 군림하는 가장이 되겠다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전략체계를 그렸어요 사람들이 막 과장님 부장님이 난리 났어 3대 가사노동 3대 가사노동이 뭡니까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그 다음에 서 읽었지 이 세 가지로부터 완벽하게 해결 과장을 떼어놔야 된다 그럼 사실 책에도 잘 그렸어 그런데 그 책에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조직의 합의가 없어요 조직의 합의 이 전략체계는 무엇을 가정하고 있냐면 조직의 합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 너는 네 맘대로 정하세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너는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런 회사들 많죠? 개차받난 회사들 보면 그런 회사들이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조직의 합의를 반드시 전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이것을 이 전략체계도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BSC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BSC는 물론 요즘에는 BSC가 유행하지 않습니다 잘 안 써요 아 이거 효과적이지도 않고 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이거 이사한 방식의 어떤 방식이든 간에 조직의 전략체계를 그리게 됩니다 조직의 전략체계 없이 움직이는 조직은 없어요 하지만 BSC도 꽤 많이 쓰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이 쓰입니다 이 BSC가 뭐의 약자냐면 B가 B가 뭐의 약자냐면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그 다음에 S가 스코어입니다 스코어 점수 C는 카드예요 카드 카드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밸런스가 중요하고 스코어 카드라는 거예요 이 BSC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전략체계를 그리는데 밑바닥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 밑바닥은 뭘 그냐면 Organizational Capacity 조직의 능력 보통 인프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인프라 또는 또는 어떤 사람들은 Education이라고 부릅니다 교육, 훈련, Education, Training 이걸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이 회사 한번 볼까요 모바일 회사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지식과 기술을 오케이 키운대 그렇지 지식과 기술을 키워야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Improved Content Supply 컨텐츠 공급을 늘린대 그래 컨텐츠 회사 1등이 되시면 컨텐츠를 좋은 컨텐츠를 많이 늘려야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기술을 늘린대 그렇지 집에서 서비스 할 때 예를 들면 적은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하고도 컨텐츠 화질이 좋고 뭐 그런 기술을 Improved 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Internal Process입니다 내부 조직에 공정 개선이 일어나요 공정 그러니까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일어납니다 프로세스 혁신이 일어나요 어떤 혁신이 일어나냐면 셀렉션을 제공 제공하는데 Offering 셀렉션을 제공하는 게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Information Service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End User 입장에서 봤을 땐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End User 사용성이 개선이 됐대요 그래서 커스터머가 커스터머가 받는 커스터머가 받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오 요 부분이 결국은 아까 비즈니스 캔버스에서 봤을 때는 어 그죠 가치죠 그 저 밸류 프로바이드드죠 제공된 가치죠 그럼 뭐를 주냐면 Improved Clarity of Offering 내가 제공받는 게 뭔지 명확해진대요 그리고 마켓의 개념도 확실해지고요 그 다음에 End User 사용자의 경험 사용자 경험이 확 좋아진대요 음 그렇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위에다 뭐 갔으냐면 보통 회사의 기업인 경우에는 네 Financial 재무적인 성과를 씁니다 첫 번째 Per User 사람당 사람당 매출을 증대시키고요 그 다음에 Operating Cost를 낮춘대요 그렇지 비용을 낮추고 그래서 Increase Profit 그렇지 이익을 늘린다 라는 거예요 음 오케이 그렇게 했구나 그렇죠 그러면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 전략체계도는 좋은 전략체계도일까요 네 저는 0점 주셨어요 0점 너무 다 두리뭉실하고 구체적인 구체적인 성과목표들이 잘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전략체계도 제가 사장이었는데 기획팀에서 있다고 저기 전략체계도 그려가지고 네 2021년도 저희 목표는 이렇게 전략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바로 기획 다 잘라버려 그렇겠죠 이렇게 애매한 표현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이그샘플이니까 이것의 문제점과 이것의 잘된 점과 이런 걸 한번 좀 짚어보죠 첫 번째 우리가 그린 이 체계도가 전략체계도가 밸런스드 스코어라고 했어요 밸런스드 스코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밸런스 스코어 카드의 핵심은 이 전략체계도를 그리는 게 아닙니다 밸런스드 스코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략체계도를 그리는 걸 잘 못해서 전략을 잘 실행하지 못해가지고 회사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체계도도 잘 그릴 수도 있고 회사의 비전 미션 진짜 잘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좋은 목표들이 있고 멋진 아주 진짜 근사한 비전 미션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 밑에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과 전략과 이런 것들을 세웠지만 이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이것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제일 쉽게 이거 얘기해봅시다 맨 위에 재무적인 성과 increase revenue per user 이거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그냥 아무도 이걸 측정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야 연말쯤 갔는데 12월 초쯤 됐는데 야 퍼 유저당 revenue가 얼마 나왔어? 회장 회장이 그러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 아 1년 내내 관심 없다가 에?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야 빨리 저 전산수 저 생각해갖고 세봐야 그랬고 막 그때부터 막 계산기 두드려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나왔는데 어 네 작년보다 한 10% 떨어졌는데요? 그럼 사장이 그러겠지 보면서 왜 쪼개는 데는 근데 10% 떨어졌는데 왜 쪼개? 아니 떨어졌다고요 그러겠지 그럼 되겠어 안되겠어 그럼 니들 월급 다 10%씩 깎을래 그러면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니 지는 1년 내내 한 번도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그죠 왜 12월달에 와가지고 무슨 그러겠죠 봐요 첫 번째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걸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 관리하겠다는 게 뭐냐면 이걸 스코어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야 연초에 사업 발표회를 하면서 이 전략체계도 그리고 사람당 유저당 레버뉴들 매주 아니 매주는 너무 많겠다 매주 하자 매주 합시다 매주 체크해가지고 1인당 레버뉴가 어떻게 됐는지 작년과 또 올해 비교를 해가면서 계속 분석을 하겠습니다 스코어 1번 1인당 레버뉴 이거를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스코어입니다 스코어라고도 부르고 어떻게 부르냐면 KPI라고 부릅니다 KPI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회사에서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회사에서 왜 자주 쓰는 용어냐 잘 보세요 봐요 이 KPI를 가지고 직원들 보너스가 결정됩니다 연봉이 결정돼요 오케이 어떤 직원이 이 제일 재무적인 성과로 인크리지 레버뉴 퍼 유저를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 직원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KPI를 이 KPI를 이 밸류 값을 스코어 값을 높이는데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한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전체 조직이 회사의 전략체계도였고 이 전략체계도를 가지고 각 조직이 나눠갔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할게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할게요 가져가게 돼요 가져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예를 들면 사업부가 가져가고 팀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가져가요 개인들이 가져가는데 어떤 개인이 이것들을 어? 난 여기다 기여를 이만큼 했어요 매출 1인당 사람들이 한 달에 5만원씩 더 쓰게 하는데 내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엄청난 보너스와 연봉 상승이 간다는 거예요 그거 스코어를 어떻게 내느냐 그 스코어를 그 KPI라고 하는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조직과 팀과 팀원들 개인들까지 다 나눠 가져가지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 가면 이게 학점이야 학점 이 KPI를 가지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간다면 그런데 제가 잠깐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KPI로 평가받는 조직은 이게 BSC가 인기가 떨어진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조직이 Improved 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을 이걸 KPI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조직이 뭘까요? 네 고객 관리하는 부서겠죠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부서 예를 들면 LG전자의 고객 서비스 센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고객 서비스 센터의 KPI 고객 매우 만족 5점 매우 불만족 1.0으로 평가됐을 때 4.0 이상을 받지 못하면 회사에서 짤린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네 LG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그 사람이 살살살살 뭐라고 얘기해요? 네 꼭 매우 만족 좀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요 이거 매우 만족했다고 조금 답변 좀 별 5개 좀 꼭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걸로 재계약이 결정되고 보너스가 결정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합니까? 이건 여기서 끊을게요 왜 끊냐면 이거 LG전자 얘기가 아니고요 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EKPI로만 평가를 받아요 EKPI로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요 다운 건은 다 무시해 다운 건 다 무시해 그리고 어휴 핸드폰 고치러 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정이 났대요? 네 제가 승진해가지고요 와이프랑 싸운 다음에요 그리고 애새끼들은 너무 말이 안 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요? 이거 그래가지고요 제가 막 벽에다가 세 번 때리고요 그 다음에 변기통에다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끊었어요 아 그러니까 손님이 깨부셨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손님의 책임일 때는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유 공짜로 해주세요 아니 손님이 잘못을 하셨으면 이게 돈을 내셔야 됩니다 아니 그냥 공짜로 해달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을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혼자 화장실에 가셨는데 화장실에 가셨는데 주머니에 있는 게 쏙 빠져가지고 변기 속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갔다 이렇게 가시죠 그럼 공짜로 고쳐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어?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오이 그러면 그 사람이 온 사람이 그러겠지? 오이 이 사람 젊은이가 참 착하고 훌륭한 학생이네 젊은이 나중에 이제 전화 오면 내가 별 5개 확실히 찍어줄게 자기는 만족을 했겠죠 그런데 회사의 프로핏은 당연히 고장 수립이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 회사 프로핏은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오퍼레이팅 코스트는 빨리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짓을 막기 위하여 이 B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B가 뭐냐면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잘 보세요 밸런스가 안 맞아 있는 스코어 카드는 어떻게 돼 있냐 예를 들면 increase revenue for you죠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야 이번에는 있잖아 우리가 있잖아 보니까 우리 IPTV 가입자 수를 통계를 보니까 4개 회사의 IPTV가 가입자 수가 우리 전국의 가구 수보다 훨씬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우리 남의 가입자를 뺏어오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 응? 그잖아 너희들도 해봤잖아 더 이상 광고 해봐야 남의 고객 KT IPTV 고객을 우리 SKD로 가져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어찌됐든 우리 잡아놓은 고객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듣자 응? 유저당 유저당 저 저 매출을 좀 늘려봐 응? 요번 그 2021년 사업계획은 좀 그쪽을 중심으로 좀 짜봐 응? 알겠지? 어 딱 갔어요 딱 갔는데 그랬더니 이제 기획팀장이라는 놈이 기획이사 라고 하는 놈하고 무슨 놈하고 무슨 쭈러러 앉아서 어 오늘 회장님 말씀 들으셨죠? 예 이겁니다 이거 따로 다 무시하고 예 1인당 매출액 이거에 총 집중합니다 그럼 이제 등신짓을 하게 돼요 등신짓을 하게 되면 어떤 등신짓을 하게 되냐 이런 것들이 빠져요 이런 것들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야 매출만 늘려 1인당 매출 늘려 아 영화를 어떻게 보게 만들어요 야 새로 나온 영화 100원에 제공해 100원 그래도 100원씩이라도 늘려 네? 새로 나온 영화를 어떻게 100원에 제공해요? 저희가 1000원에 사왔는데요 1000원에 사왔으니까 1500원에는 팔아야죠 하람은 해 사장님이 1인당 매출을 늘리래잖아 이익은 상관없어 그냥 늘려 어쌍 그러고 늘려요 그런 등신짓을 합니다 그런 등신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가 망하겠죠 회사가 망해요 자 보세요 그런 등신짓을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밸런스입니다 밸런스가 뭐냐면 잘 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인당 매출액은 늘리되 프로핏도 동시에 늘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출 증대야 우리는 올해는 매출 증대야 그리고 동시에 이익 증대야 동시에 비용 절감이야 이렇게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매출 증대만 남아있는 매출 증대만 딱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직원들을 한 5만명 뽑습니다 5만명 뽑아와가지고요 나가서 앵벌이 시켜요 그러면 매출이 막 늘어나요 근데 직원들이 연봉 5천만원씩 주는데 그 직원들이 벌어온 돈이 3천만원밖에 안 돼요 근데 직원 1만명이 3천만원씩 벌어오면 그럼 3천억의 매출이 생겨나요 그럼 매출 증대가 됐잖아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매출 증대 이익 증대 비용 절감이 항상 짝을 이루고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비용 줄이래 그러면 야 다 줄여 화장실에 휴지도 다 떼버려 휴지도 다 떼버려 휴지도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서 쓰라고 그래 샹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직원들의 불만족이 생기고 그러니까 직원들 불만족 안 생긴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이면서도 비용 절감은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하되 직원들은 만족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 회장님이 비용 절감하래 직원들 월급 다 깎아 등신치시라는 거예요 그럼 직원들이 나가지 직원들이 아니 비용 절감하라면서요 연초에 그래서 비용 절감해서 직원들 다 잘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이 전체 전략체계도가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전략체계도 어찌 됐든 간에 밸런스를 좀 갖추고 있어요 밸런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강조하면 어떤 것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들이 시소처럼 이것들을 맞춰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관리하는 스코어 KPI들이 각각의 하나 이상 두 개씩 하나 두 개씩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이것들이 무슨 액션일 수도 있고요 목표일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무슨가의 액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액션 프로젝트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액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미치고 있어요 그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만 그렇죠? 엔드 유저의 사용성이 좋아해져 있지만 레버뉴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레버뉴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코스트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코스트가 줄지? 이런 것들이 사업 분석을 하다 보면 나타나요 우리 회사가요 그 콜센터의 직원이 5만 명 필요해요 왜? 도대체 우리 셋탑박스를 쓰는 걸 노인들이 하지를 못해요 애들도 못하고요 장년층도 못하고 젊은 층은 더 못해요 그래서 젊은 층이 이거 어떻게 쓰냐고 전화와요 그럼 CS센터에 사람이 5만 명은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CS센터에 5만 명 유지하느라고 그 정보 그거 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 돼 엔드 유저의 경험을 개선해가지고 유저 인터페이스 싹 돌아가고 바꿔가지고 그러면 CS센터 운영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야 콜센터에 있는 사람들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니까요 이런 사업의 아이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이 전략 체계도가 멋지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조직에 합의가 되면 조직이 음 그렇지 저렇게 되어야지 맞어 이렇게 돼서 오케이 이렇게 되면 increase profit profit이 나면 회장이 딱 이거 전략 체계도 딱 보고 오케이 조작체계에서 잘 만들었는데 기획팀 음 좋아 만약에 올해 순위기 20억 났는데요 우리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순위기 우리 순위기 한 10% 는 여러분들 인센티브로 쐈죠 보너스로 40억에 절반 40억을 보너스로 탁 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직원들이 오오오오오오오산 그러면서 2021년 피트기긴 ANSender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런데 보너스는 어떻게 나누냐 어떻게 나누나요 KPI 봤잖아 kpi 에 매출에 기여한 고 그걸로 볼까 근데 이쪽에 있던 이쪽에 있던 인프로브 테크놀로지 하는 팀이 어 저 사장님 저희는 연구소 인데요 저 연구소에서 일한 사람은 매출 했고 야 여기서 kpi 있어 여기 kpi 있는데 여기 kpi 는 어 특허 출원 건수 뭐 이런 것들 쭉 있으니까 여기서 kpi 높게 된 연구원들은 당연히 연구원들이 미래의 기술을 개발해야지 우리가 매출되고 내년도 매출 아니더라도 내후년 매출에 기여를 한 사람들인데 알아서 줄 거야 밸런스 어떤 것의 밸런스냐면 게 이 밸런스 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밸런스 단기적인 재무적 목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장기적인 r&d 나 이런 훈련이나 인프라 개선 이런 것들 여기 있잖아요 장기와 단기 사이의 균형 재무적인 성과와 비재무적인 성과에 간의 균형 인간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 간의 균형 경영진과 일하는 사람과의 균형 이런 것들에 균형을 잡는 스코어 들이 이 전략 네트워크에서 전략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bsc 전략 체계도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보죠 그럼 이제 풀 한번 볼까요 보니까 재무적인 목표가 더럽게 복잡하게 뭐 이렇게 많네요 기업 가치 증대 기업 가치 증대라는 게 무슨 뜻일까 어 이게 뭐 주식이 주식이 상장된 회사라면 예를 들면 뭐 주가 주식이 오르기를 바라는 건가 보다 그리고 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렇지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당 전 이익 오 예 배당 전에 이익을 많이 내서 기업 가치를 올리면 아 여기는 주주들의 재무적 가치도 넣어 줬구나 그럼 배당도 많이 해 주겠다는 얘기네 재무 건전성 빚을 줄이겠다는 거지 그럼 자산 운영 수입을 중대 요 은행인가 하여튼 봅시다 그리고 영업 매출 영업도 있어 그 다음에 관리 비용 절감 비용 절감은 항상 나와 무조건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건데 뭐 하나 봤더니 공신력 증대하면서 ipo ipo 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겠다는 거죠 아 그럼 일단 상장이 안되는 상가 보네 고객의 로얄티가 있고 고객 선호도가 있어 상품의 상 가치경쟁 우위하고 제품이 있는데 고객들이 이렇게 로얄티가 필요한 건가 봐 그 계속 뭔가를 또 사고 또 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하고자 하는 것은 고객은 아 저의 산 믿을 만한 회사야 라고 하는 믿음성 믿을 만한 회사야 이미지 개선을 하고 고객이 좋아하도록 만들고 고객이 한번 산 고객은 계속 또 사게 만들고 가치 경쟁 가 가치 경쟁 이라는 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가격대에 성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거겠죠 그런거에 우위로 확보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내부 통제를 강화한대 음 그 공신력 증대 나가서 이상한 짓 하는 놈들이 있고 꼭 꼭 이상하게는 사고 치고 막 고객하고 싸우고 막 여자 고객인 as 직원이 여자 고객한테 가 갖고 막 아가씨 폰 번호 따까 우리 뭐 이러면서 또 개농담 해 가지고 그 거기다 올리고 뭐 그거 안 되겠죠 내부 통제 하면 안 강화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리스크 기반 자산 자산운용 회사가 자산 운용 회사 인가 어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 인가 봐요 또 파이낸셜 회사 인가입니다 영업 프로세스를 딱 누가 신입 직원이 오든 누가 오든 딱 이 프로세스를 배우고 나면 딱 딱 딱 딱 딱 할 수 있도록 표준화 시키겠다는 거고 신 시장을 개척하고 it 경쟁력 음 그래서 it 기술 같은 걸 써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가 보구나 그리고 또 밑에 딱 학습과 성장 이 부분 러닝 앤 트랙 글로스 에서는 노동 생산성 향상 시키고 베스트 인플로이어 이거는 뭐냐면 최우수고 우수 직원 상 무슨 상주나 봐 그리고 우수한 인재가 중요한가 봐요 지금 여기가 우수 인재가 인재 확보가 모든 것이 지금 핵심이잖아요 아 신시장 개척 하는데도 그렇고 여기는 그 뭐 프라이비트 뱅킹 같은 걸 하는 그런 이제 좀 조직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인재들이 성과주의적 조직 문화 그래서 어 그냥 짬밥 많다고 뭐 하는게 아니라 성과가 좋은 놈이 인정받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짜는 겁니다 대충 뭐 하는 회사인지 짐작은 가는 회사의 그쵸 전략 체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쵸 조금 더 조금 더 좀 잘 만든 더 볼게요 라키드 마틴 이라는 건 회사 인데요 국방 항공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전략 체계도 전략 체계도 중에서도 전략 체계 중에서도 완벽한 고객 솔루션 전략 그러니까 이 전략 체계도 는 어 어떤 사업부 중에 고객의 이 중요한 어떤 고객 관리 부서 나 이런 데서 만든 고객 솔루션 전략 커스터머 솔루션에 대한 전략입니다 첫번째 가치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국익 기업이 주주 가치 증대 우와 국익 이게 뭐지 제가 로키드 마틴 무슨 기업이라고 했죠 국방 항공이에요 그죠 국방의 고객은 군인이죠 군인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익에 기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매출 성장 유지 이것이 결국 국익 기업이 주주 가치 증대를 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키드 마틴 미국 회사면 미국 군이 이 러키드 마틴 솔루션을 써서 어 굉장히 효율적으로 군대를 관리하고 강력한 무기 이런걸 통해서 그죠 그래서 그 국가가 굉장히 이익을 보고 국익에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러키드 마틴 돈을 벌어서 주주 가치를 증대 시키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고객들이 요구사항을 다섯 개를 딱 정리했어요 c1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고품질 솔루션 안전하고 신뢰도 잘 보세요 이런 비즈니스의 특징이 이겁니다 물론 여기도 있긴 하지만 싸게 해주세요 라는게 별로 여기다 쓰질 않아요 보통 요런 정도의 표현을 합니다 내 투자에 대한 가치를 보내주세요 야 내가 돈 쓴다고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야 국방비 1조원 쏠게 여기다 1조원 쏠테니까 비행기를 10대를 보내 10대를 보내는데 그 1조원 한 대당 천억원짜리 비행기가 완전히 접근을 괴매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야 내가 1조원이 아깝다는게 아니야 보여달라는 거야 보여달라는 거 이렇게 되는거죠 저 다음에 내 미션의 성공을 지원하게 된 약속 그치 음 이런 것들 그치 그리고 이거 막 지야 손으로 하지 말고 뭐 인터넷으로 해주고 성무수 또 지원해서 이런 것들 내 결과 완전 무결한 수행 뭐 이런 표현들이 되는 거죠 표준화 저 통합 전략의 이해 혁신적인 변화의 주도 추사 가치 실현 이런 걸 하고 밑에선 그래서 뭘 하느냐 그저 내부 비즈니스에서 이런 걸 하고 재능인 인적 자원 이렇게 인적 자원의 개발이고 유지 그 다음에 신뢰 구축 조직원의 신뢰 구축 그 다음에 적극적 조직원의 적극적인 활동 회사만 다니는 하지만 좀 액티브하게 좀 정직과 책임을 실천 리스크의 감소 결과에 대해 책임진 자 리스크를 감소하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이게 밸런스를 잡았죠 벌써 이런 것들을 하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뭐냐면 우리는 혁신과 통합을 더 우리 고객들이 각자 각 고객들이 갖고 있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는 거예요 음 우리는 레이더에 안 걸린 비행기를 갖고 싶어 오케이 그런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한다는 거예요 멋지죠 멋지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에 특정한 영역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처음 봤을 땐 되게 이상한 전략체계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케이 숙제를 내겠습니다 숙제 숙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는데요 bsc 전략체계도를 그립니다 bsc 전략체계를 그리는데 당연히 밸런스도 돼 있어야 되고요 그것 그것에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스코어가 있어야 됩니다 첫번째 여러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첫번째 요기다가 여기를 제가 주겠습니다 여기는 행복입니다 행복 무조건 이게 돼야 됩니다 딴거가 되면 안돼요 행복 나의 행복 개인적인 행복 개인 전략체계도를 그릴 건데요 맨 위는 행복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엇인가를 써도 좋습니다 재무적인 목표를 써도 좋고 비재무적인 목표를 써도 좋습니다 행복에 관련된 어떤 지표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에 그 과정에서 내가 내가 상대방과 이 행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컴포너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다른 커스터머라고 하는 표현 좀 이상하니까 릴레이션십이라고 불릅시다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것들 그쵸 그리고 내 능력을 어떻게 만들겠다 릴레이션십을 뭐 난 특수하게 나는 완전히 왕따로 지내겠다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아요 거기다 어떤 전략 관계에서의 전략체계를 만들면 됩니다 나는 너무 사람들하고 친해 나는 혼자 고립될 거야 이것이 목표로 잡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내가 고립되기 위해서 어떤 싸가지 없는지 안 되게 이상하다 내가 내부적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내 자신의 액션을 내 자신의 행동들을 내가 하는 behavior들을 어떻게 개선 이노베이션 할 건가 쭉 쓰고요 그 밑에 밑바닥에 인프라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내가 해야 되는 어떤 학습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규 이런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그리다 보면 개인 체계적으로 도를 그리다 보면 이게 4단계로 안될 때도 있어요 뭐 나는 그러면 맨 위에 단계는 행복의 조건 그 다음 거는 무슨 관계 세번째 거는 그냥 나 스스로 해야 되는 노력 이렇게 갖고 세 단계로만 할래요 아니면 난 4단계로 내가 스스로 고쳐야 되는 뭐 인프라 개선 이런 것들을 맨 밑에는 4단계로 할래요 5단계로 할래요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하나 그려서 파워포인트를 하나 그림을 그려서 어 이거를 bb 에다가 그림을 제출하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기다 이런 걸 만들어 보세요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 인덱스를 만든 거야 kpi를 kpi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여기다가 내가 나는 정말 무식해 나는 생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무 지나치게 무식한 것 같아 무식을 해결해야 돼 유식해지자 유식 또는 영어를 너무 못해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제일 그 바보 같은 짓이 이런 겁니다 오케이 kpi를 여기다가 kpi를 토익 800점 이렇게 정한 게 제일 바보 같은 겁니다 만약에 영어 공부를 잘하는 내가 되고 싶어요 그런 전략 체계도 그리고 싶어요 그럴 때 kpi 는 이 800은 토익 800점은 여쯤에 와 있어야 됩니다 토익 800점은 여기 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무엇이 와 있어야 되냐 내가 매일 하는 것들이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어 아침에 지하철 타고 요즘 등교를 안하나 하여간 아침에 걸어서 학교 올 때 무조건 토익 강의 듣기 10분이든 5분이든 만약에 들어서 들었으면 하루에 20분 듣기 그래서 20분 달성률을 80% 이상 달성 예를 들면 내가 하루 100일 지났는데 50일밖에 안 20분 이상 토익 공부를 하는 게 50일밖에 안 돼 그럼 난 지금 빨간불이야 빨간불을 켜야 돼요 그렇게 kpi를 정해서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내게 그리고 어떤 것은 이제 kpi 정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나는 영어 능력 향상 했으면 거기에 프로젝트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영어로 된 토익 토익 강좌 듣기 하루에 20분씩 토익 강좌 듣기 그리고 대신 나는 80% 이상 그 강좌 EBS 토익 강좌를 매일 듣는데 바빠서 못 듣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 80% 이상 듣겠다 했을 때 내가 그걸 계속 점수를 매기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매일 하다 보면 그리고 나서 두 달에 한 번씩 토익 시험을 봤는데 토익 시험이 이렇게 700점 750점 760점 800점을 달성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기 자기의 전략 체계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툴로 비즈니스 모델 캔바스하고 BSC 전략 체계도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전략 체계도 에서 쓸 수 있는 오픈소스 전략 표준화 전략 소프트웨어 비용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이 배운 툴을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또 제가 강의 동영상으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